연중 제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중앙성당 부좌 전동북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와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들이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가 되었다. 사람들은 사천명 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예수님께서 먹을 것 없이 있는 군중들을 보시고 가엾어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서 저 산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빵 일곱 개를 가지고 사천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 곧 먹여 기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사람들과 빵을 나누고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보금서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삶 전체의 상징으로 삼으실 만큼 그들과 함께 먹고 가까이 계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하느님에게 드리는 제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제사를 준비하는 방식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에게 바치는 제사는 결국 식사입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 하느님께서는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초대와 사람과 같이 나누는 식사 자리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초대하여 주시기를 기다리셨던 하느님께서는 이제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당신이 직접 먹을 것을 마련하시고 많은 군중들을 초대하시어 당신의 생명으로 배불리시고 채워주십니다. 빵으로 배불리십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나눠 먹는 음식이 빵이라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다른 짐승의 고기는 하느님의 것과 사람들이 먹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곡식과 같은 경우에는 고기와 달리 부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곡식 제사 곧 곡식 식사는 하느님과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하느님과 가장 완벽한 친교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구원을 위해 모두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곡식으로 일궈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몸과 피로 내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기쁘게 받아 모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당신 혼자서만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등장한 빵 일곱 개도 미사 때 준비되는 빵과 포도주도 우리의 내어놓음이 있었고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어떻게 내어드려야 할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말로써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종종 우리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우리가 애써 얻었던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 얻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성체성사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참된 성체신심은 자기 희생과 가난한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대한 봉사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릴 구원하러 오시어 당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 역시 다시 그분께 내어받은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드리는 나눔의 식사자리가 되길 도움을 청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중앙성당 보좌 전동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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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